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푸도철입니다. 긴급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하냐 안 차고? 조태우 나에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.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제를 살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. 신경 쓰지 마.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조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.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. 어이가 없네. 내가 쟤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. 나한테 이러고 기감대 할 수 있겠어요? 판 뒤집혔다. 영자야, 니네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? 뭐였는데요? 아버지, 내 약속 잘 지켰지.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.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. 괜찮아.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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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자홍 기인이에요 기인이에요 기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 저희의 마흔여덟 번째 기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삼긴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초강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옥 기가 외라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차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?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지옥!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은 내줄 수 있잖아요 형들 간지! 간지! 간진다고!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참여자들 참여자들 당신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